광야를 넘어 글로벌로! 별그룹 최초 초동 밀리언셀러! 새 역사를 쓰고 있는 에스파! 어서오세요! 하나 둘 셋! 이만 안녕하세요 에스파입니다! 이번 컴백 활동이 데뷔 후 처음으로 팬분들과 만나는 거라고요. 팬분들께 인사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? 안녕하세요 여러분! 많은 팬분들과 함께하니까 정말 설레고 행복한데요. 오늘도 응원 많이 많이 해주세요. 사랑해요! 전 세계가 열광하는 이유! 이번에도 역시 S&P가 잔뜩 담긴 곡을 들고 나오셨어요. 네 맞습니다. 핑크 블러드가 끌어오는 걸즈는요. 에스파 세계관 시즌 1의 마지막 에피소드인데요. 저희가 블랙맘바를 어떻게 무찔렀는지 SF 영화 같은 입가유 무대를 통해 확인해주세요. 네 블랙맘바와 써오는 에스파 너무 멋있는데요. 네 분을 응원하려면 어떻게 하나요? 네 아주 간단합니다. 쌍관총을 두두두두 들어주시면 되는데요. 함께 해볼까요? 둘 셋! 따라와 지켜봐 놀랄 걸 위커맨 네 이렇게 멋진 S5 무대 언제 볼 수 있나요? 잠시 후에 도깨비불 무대까지 함께 보실 수 있고요. 그 전에 P1 할머니의 컴백 무대와 청아 씨의 스파클링 무대로 뮤직삼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